자 여섯번째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그 낭만이 있는 분들 많죠. 가장 르네상스적인 도시이기도 하면서 르네상스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1581년도에 창립을 했고 45,000여 점 이상 소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르네상스 시대만큼은 가장 강점이 있는 그런 미술관이 아닐까 싶어요. 간판 그림이 바로 보티첼리의 그림입니다.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마베라 이 작품을 보러 온 거예요. 이 미술관은. 같은 방에 있거든요. 사람이 엄청 분비입니다. 방탄유리로 항상 보호를 하는 그런 작품들이고 다빈치가 완성을 제대로 한 작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수태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가브레 천사가 성문마리아에게 아베마리아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이고 르네상스의 시초로 많이 평가를 하는 조토 디 본도네의 옥자의 성모라는 작품이 이 미술관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도니 마돈나 라는 작품이 좀 희소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잖아요. 조각에 특화되어 있는 아티스트인데 벽화는 교황이 시켜서 억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회화 작품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 중에 몇 안 되는 완성도 높은 성가족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색감도 약간 날락돌락한 그런 느낌도 있고 미켈란젤로 특유의 역동성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 표정부터가 엽기적인 카라바조. 로마에서 사람 찔러 죽인 적 있죠. 기괴한 표정을 되게 좋아하는 그 화가의 성향도 볼 수가 있는 외두사 얼굴을 그린 작품이고 아마도 세 번째로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도 유명합니다. 이거는 조르존의 그 선배 화가의 잠자는 비너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파엘로 밤이 역시 성모자죠. 그 중에 한 작품인데 검은 방울새의 마돈나라는 작품 그리스도가 쥐어잡고 있는 방울새는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는 알레고리로 보통 보고 있죠. 항상 눈을 내리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인자해 보이도록 연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마돈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 생김새가 조금 재밌죠. 필리포 리피라는 보티첼리의 스승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화가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보티첼리의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볼 때마다 하게 되더라고요. 다빈치의 스승으로 많이 알려진 베르키오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인데 다빈치가 견습생인 시절에 그린 작품이라서 다빈치가 일부 그림을 그렸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에리미타주 미술관이에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대규모의 미술관입니다. 1764년도에 왕이었던 예카테리나 2세 이후에 왕족 및 귀족들이 수집한 컬렉션을 모은 그러한 미술관입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는 300만여 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루브를 능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루브를 세계 최고로 보니까 그래서 꼭 작품 수로만 서열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에리미타주 미술관도 세계적인 미술관인데 생각보다는 덜 날려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거 공상국가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홍보를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작품의 화가 네임벨류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 미술관의 작품들보다 덜 홍보가 돼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들이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조금 더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야경 다음 정도가 되지 않을까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빛과 어둠을 아주 환상적으로 구사하는 키아로 우스크로의 대표 화가죠. 그 다음에 앙리 마티즈의 작품 중에 가장 디자인적인 감각이 잘 드러나 보이는 붉은 방이라는 작품도 이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앙리 마티즈를 당시에 후원한 사람이 러시아의 갑부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앙리 마티즈의 대표작 춤이라는 작품도 이 미술관에 한 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앙리 마티즈가 춤 너무 다장을 하다 보니까 세계 각지의 춤 시리즈는 좀 많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티치아노의 종교 성화 중에 막달라마리아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 않을까 막달라마리아를 검색했을 때 좀 많이 나오는 이미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플로라라는 작품이고 렘브란트가 장식적인 묘사도 되게 잘하거든요. 집요한 기교를 좀 엿볼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빈치 작품 하나하나가 아주 희소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미술관 두 점이나 있어요. 대표작이 그런데도 다른 나라의 다빈치 작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둔나 리타라는 작품인데 그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주는 그런 작품이죠. 그 다빈치 특유의 성모 마리아 여인들 그릴 때 특유의 인상이 보입니다. 다빈치만의 특이한 구별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카뮤 피사로가 목마르트 대로 시리즈를 여러 작품을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목마르트 대로 오후 햇살을 그린 작품이고 또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명작이 너무 많네요. 이 미술관. 그래도 신화 1화 중에 제우스가 다나의 청동탑에 갇힌 이 여인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들어가서 이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을 그린 작품이고요. 르벤스의 작품도 하나가 있습니다. 대지의 물과 화합이라는 작품. 그런데 르벤스의 명작들은 프라도가 하면 원없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지와 물의 화합이라는 작품입니다. 다빈치의 또 다른 성모자 그림. 부누아의 마돈나 라는 작품. 이 작품은 약간 변색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목구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흐려진 것 같거든요. 원작은 조금 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렘브란트 진짜 많네요. 이 작품도 나름 희소성이 있는 게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종교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십자가 내려지심이라는 작품인데 당시 플랑드르 지방에 양대 산맥이 있죠. 벨기에의 루벤스,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이 성향, 스타일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루벤스의 습자가 내려지심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플랑더스 게로 유명한 그림과 비교를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낭만주 풍경화의 정말 유명한 거장. 독일의 가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이 화가 좋아하는 분도 상당히 많죠. 바다의 월출이라는 작품인데 프리드리히는 대자연을 바라보는 작은 인간. 이런 설정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